안녕하십니까 수능 수학 매뉴얼 김윤재입니다 식스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제가 강사를 시작할 때 꿈이 하나 있었어요 학생들한테 이것만 해도 돼 내 수업만 들어도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그거를 조금 실현시키기 위해서 제가 매우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돼 라고 할 수 있는 그 교재를 만들었어요 자 그게 식스팩입니다 자 제 수업 실력완성 엔제에서 사용하는 교재이고 이 식스팩은 100% 기출문항으로 직출문항으로 이제 제작되었고 그 다음에 수능 수학 트렌드에 최근 수능 수학 트렌드에 맞춘 유일한 컨텐츠입니다 자 그리고 주 6일 학습관리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식스팩은 12회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시즌1 8회 자 각 대단원별로 이제 수학1 같은 경우에는 지수로 감수 3회 삼각함수 2회 수열 3회 그 다음에 수2 또한 3단원에서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회차가 살짝 다릅니다 그 다음에 시즌2에서는 각 대단원별 한 회씩 그 다음에 수1 통합 한 회 그 다음에 수2 또한 마찬가지로 대단원 그리고 통합해서 총 시즌1 8회 시즌2 4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회차별 문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시즌1과 시즌2는 각각 이제 회차마다 총 60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1부터 5까지 총 50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자 10문제씩 5일에 걸쳐서 나누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 모의고사 이제 마지막으로 10문제 총 60문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데이1부터 5까지 구성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각 데이별로 유형 8문제와 이제 고1블러스라는 두 문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문제고요 자 그리고 유형 8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번 2번 해서 총 2문제씩 4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약간의 유사도를 가진 문항이고 이때 여기서 유형별로 제가 어떤 유형인지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 때 키포인트가 무엇인지 모든 걸 다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를 문제에서 갈피를 잡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1 플러스 2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최근 수능 트렌드가 고1 수학과 수1 수2를 통합해서 자 그걸 콜라보한 문항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1 플러스는 수1 수2 그 다음에 고1 문제를 콜라보한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1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주마다 직접 촬영을 해서 해설 영상을 제공한다는 점 이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간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이제 학생들의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성적표로 저희는 항상 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성적표 예시인데요 이 성적표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자 첫 번째는 이제 학생들의 성적 그 다음에 본인의 위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단원별로 내가 강점이 어딘지 약점이 어딘지 이걸 파악할 수 있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표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과 상위 평균에서 내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평균 일반 평균 그 다음에 상위 30%의 평균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회차별 성적이나 앞으로 꿀모 시험 실전 모의고사까지 다 포함해서 성적이 누개로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누적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족한 단원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각각 이제 각각 단원에서 부족한 어떤 유형을 채워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아이들이 성적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최적 경로를 제시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리 프로그램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최근 수능 혼란기에서 우리가 이 혼란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컨텐츠 제가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식스펙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